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저걸 아무것도 잡쳐야되니 어서 박상아주세요 자 한 번까지 박상아주세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아니라도 어딨으면 이미 찾아갈 건데 손이라도 어딨으면 임무를 위해 기억을 주고 아무것도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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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찾지 아무것도 안 돼 이름도 어디 잡쳐야되니 두ativ구도 지흥에 아무것도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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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둘 Do I 감사합니다.